인기 가수상 김혜영님 축하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르는 노래 사랑할 때 유별할 때 부르는 노래 우리 민족의 혼과 삶을 담은 노래 세상에서 하나뿐인 노래랍니다 이것이 바로 정통트럭 되지 이미 가사마다 반자마다 김치맛이 전도 나네요 김치맛이 전도 나네 쿵짝쿵짝쿵짝쿵짝 트로트에 빠져버렸어 인기 가수상 김혜영 퀴안은 2021년 제4회 가요티비 가요대상에서 인기 가수상으로 선정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28일 24시간 가요전문채널 가요티비 회장 인기 가수상 김혜영님 축하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르는 노래 사랑할 때 이별할 때 부르는 노래 우리 민족의 혼과 삶을 담은 노래 세상에서 하나뿐인 노래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노래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노래랍니다 이것이 바로 정통트럭이 박자마다 꺼기마다 된장맛이 철로 나네요 된장맛이 철로 나네요 쿵작쿵작쿵작쿵작쿵작 트로트에 빠져버렸어 쿵작쿵작쿵작쿵작쿵작 트로트에 빠져버렸어 트로트에 빠져 어머 빠져버렸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